안녕하세요 케이팝 슈쿠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무려 세계의 기네스 세계기록을 수립하였다는 해외 언론들의 긴급보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세계의 모든 기록들을 주관하고 있는 기네스 월드레코드가 방탄소년단의 세계기록 수립에 대한 특별 발표를 하였는데요 기네스 월드레코드의 발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이 세계의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세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첫째 방탄소년단은 세계 3대 소셜네트워크인 인스타그램에서 전세계 모든 그룹들 중 최다 팔로워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월 말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6020만명으로 전세계 모든 그룹들 중 최다 팔로워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둘째 방탄소년단은 세계 3대 소셜네트워크인 트위터에서 전세계 모든 그룹들 중 최다 팔로워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월 말 현재 트위터에서 팔로우 수 4420만명으로 전세계 모든 그룹들 중 최다 팔로워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에서 전세계 모든 그룹들 중 최다 팔로워 기록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은 2월 말 현재 틱톡에서 팔로우 수 4570만명으로 전세계 모든 그룹들 중 최다 팔로워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로써 방탄소년단은 세계의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세계의 기네스 생애기록을 수립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매체들이 방탄소년단의 기네스 생애기록 수립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등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케이팝 쇼카습니다